. . . . . . . . 요즘에 아예 눈도 안 마주쳐 민아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민아야 늦었다 얼른 자자 나도 갈래? 데려가줘 민아야 너 이나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32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10년째 쫓고 있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그래서 우리 이나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의 신의 있는 곳에서 불리게 될 지어다 나 żeby 정신됨 우린 주니 나 왜 어떤 일이 지어다 감사합니다.